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기강이 많이 무너졌으니까 내부의 적들이 곳곳에 준동하는 거죠. 민노총을 포습할 만한 가치가 있죠. 민노총을. 민노총 행사에서 항상 뭐죠? 반미구호 같은 게 등장했지 않습니까? 1945년 또 해방이 되고 해방전국에서 나왔던 구호하고 지금 여러분들 뭐죠? 민주노총 같은 데 나온 구호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민족 자주, 자주통일, 주한미군철수, 반제국주의 진절머리가 나는 이야기들. 세계사의 흐름을 그렇게 못 읽었고 그렇게 시각이 협소하고 쪼그니까 고생길이 흔한 거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간청한 게 포섭대가 뭡니까?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하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도 이번에 사건은 좀 의미가 있네요. 북한이 121만 명에 달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노총의 지도부를 포섭하기 위해서 투입한 대남 요원이 상당히 고위직이라 합니다. 이광진이 차관보급의 독보적 베테랑 간첩이다. 그만큼 비중 있게 다룬 거죠. 참 정신나간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이 좋은 세상에 아주 괜찮은 나라에서 오죽할 게 없어 이런 간첩질을 합니까? 참 기가 찬 이야기죠. 이런 간첩질을 한 사람도 집에 가면 다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보수사당국이 민주노총 간첩조직의 총책 혐의로 조사하기 위한 민노총 전 조직국장 A 씨가 주로 만난 북한 공작원은 2021년 청주 간첩단 사건의 배후로 밝힌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공작기구 문화교류국 소속 이광진이다. 그만큼 비중 있는 인물이 등장해 가지고 진두지휘한 겁니다. 당국은 대남공작의 실질적 지휘자로 이광진을 지목하고 수년에 걸쳐 그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정신이 나가도 오죽할 게 없어 이런 게 뭡니까? 북한에 충성할 수 있는 이런 하계한 내부의 적들이라는 것이 이 간첩들도 있지만 선거를 조작해가 여러분들 권력을 훔친 것도 어마어마한 내부의 적들이죠. 간첩보다 훨씬 더 중대한 적들이죠. 거기에 대해서 일체의 수사를 하지 않는 나라니까 뭘 가지고 더 바라겠습니까? 뭘 가지고 더 바라겠습니까? 국가의 헌정질수를 허물고 권력을 훔치는 그런 짓들을 해도 다 입 다물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먼 산 쳐다보고 있는데 정말 기대난망인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이 한국 내에 좌파 세력 중 가장 큰 조직 중 하나인 민주노총을 핵심 공약 대상을 보고 민주노총 포섭에 실시해 고위직을 오랫동안 카운트파트로 배치했을 가능성이 있다. 항상 여러분들 한국이란 나라는 세계사 흐름에 좀 더뎠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문화계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언어가 한국어이기 때문에 항상 영어권 문화하고는 적절한 시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구 유럽의 뭡니까? 사회주의가 다 몰락하고 나서 또 몇 년 뒤에까지 우리나라는 여진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조국이란 사람이 여러분들 난민전 사건에 관련됐던 게 1993년 제가 학위를 마치고 여러분들 1989년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했으니까 그 당시에 상황을 잘 알죠. 지적인 상황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93년에 무슨 난민전인가 아니면 걸 써서 한 6개월 정도 옥살이 한 거 있죠. 너무나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 시대에 이 1993년에 뭡니까? 좌익사상을 옹호하는 그런 쪽에 설 수 있냐. 조국 씨는 고등학교 한 3, 4년 후배이기 때문에 더 관심 있게 봤죠. 여러분 가장이 시야가 협소하고 시야가 짧으면 식솔들을 고생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지난 날을 되돌아보더라도 이런저런 실수들이 참 많았는데 그래도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한 그런 시야를 안 가졌기 때문에 굽이굽이마다 위기를 잘 넘어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쩌면 공병호 tv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것은 세상이 변하는 데 대해서 현상을 착하게 진단하고 시야의 폭이나 깊이나 넓이를 좀 더 확장하자 이야기죠. 우리가 몸은 한반도에 살지만 그 생각하는 깊이나 폭이라는 것은 좀 넓게 생각하자 이야기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웃에 탈북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 만나 가지고 살아온 과정을 좀 이야기를 듣더라도 얼마는지 뭡니까? 그렇게 잘못된 길을 들어서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저는 뭐 조금 때로는 참 낙담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이 21세기하고도 여러분들 23년째인데 아직도 좌우익이 어떻고 우익이 어떻고 이렇게 다투어야 되니까 심지어는 뭡니까? 이승만이라는 거인이 만든 자유민주주의 체제 가운데 가장 대들부에 해당하는 그런 선거제도 하나 이런 보존을 해서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없는 지경의 나라가 됐으니까 어떻게 좀 제정신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참담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것들이 진짜 미쳤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큰 돈은 못 밀지더라도 후손들한테 선출직 공직자를 자기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선거제도 하나는 여러분들 올바르게 넘겨줘야지 그 선거제도를 완전히 분탕질을 쳐가지고 도덕질이 일상화되고 도덕질이 일어난 데 보면 현직 대통령 입을 닦아 다물고 있고 이야 이거 뭐 누구를 비나 다는 게 아니고 내가 참담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설 수 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한 거 아니까 생각을 잘못하면 가난해지잖아요. 생각을 잘못하면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빛이 늘어나서 엉망진창인데 난방비 지원하게 또 뭡니까 7조 8조 정도 추가경정예산을 편통하자는 그런 정신나가 친구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고 자식들 세대가 짊어져야 될 빚규모를 생각하게 되면 어느 미친지름도 부모가 우리는 모르겠고 그냥 다 닦아 쓰자 이런 부모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나간 인간들인 거죠 나는 경남 통영 출신입니다 저는 말입니다 크게 배움 있는 부모 밑에서 크지 않았지만 사람은 수입 내에서 살아야 되고 금금절약해야 되고 항상 앞날을 대비해야 되고 정말 노력해서 빚지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대충 때워서 안 되고 성실히 해야 되고 성실을 넘어서 치열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배우고 자랐거든요 지금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 꼬라지를 보면 참 한심한 거죠 앞으로 나라가 어떤 여러분들 구렁텅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지가 눈에 보이듯 여러분들 보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당신들 그러냐 이야기 우리가 나라를 잃어봤지 않습니까 나라를 잃어가지고 지금까지 뭡니까 백여 년 정도 세월이 이러면 흘렀는데 지금까지 절반이 철없게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니 정말 참 어떤 데 생각하게 되면 이 논평도 그냥 안 해버리면 그냥 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논평을 하니까 나라를 자꾸 봐야 되잖아요 한탄하는 게 아니고 좀 우리 정신 차립시다 이게 다 여러분들 인과응보라고 다 뿌린 대로 여러분들 거두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 조작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